저건 로켓이잖아! 얘들아, 저기 봐! 로켓이 있어! 로켓? 어디? 꾸다야, 같이 가! 꾸다야, 이걸 보고 로켓이라고 한 거야? 진짜 로켓으로 보였는데... 응? 어? 어? 꾸다야, 이걸 보고 로켓이라고 한 거야? 너희들 여긴 웬일이니? 여긴 그냥 버려진 군데밖에 없는데! 진짜 어디 가서 놀지? 그러게, 어디로 가지? 우리들만의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놀이터가 없다면 만들면 되지! 그럼 우선 꾸다와 레오는 나무 표면을 사포로 문질러줄래? 그럼 표면이 매끈매끈해질 거야! 네, 해볼게요! 천천히 조심히 하렴! 네! 휴이와 마르는 말이야! 여기 있는 타이어를 깨끗하게 바꿔주렴! 네! 그런데 미끄럼틀과 그네라니 너무 평범하지 않아? 맞아! 우리 놀이터니까 더 특별했으면 좋겠어!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얘들아, 우리 등대를 로켓으로 만들자! 우리들의 놀이터 만들어봐요! 쓱싹쓱싹 두다닥 함께 만들자! 두근두근 가슴 뛰는 꿈을 가득 담아 함께 만들어요! 우리의 비밀장소! 우리의 비밀장소! 우리들의 새로운 놀이터! 비밀 가득 재미있는 등대놀이터! 모두 준비되었나? 상황 체크 바란다! 오버! 하늘 상황 좋습니다, 오버! 하다 상황 좋습니다, 오버! 엔진 시동 준비됐습니다! 연료 가득 준비 완료! 좋아, 그럼 이제 다 함께 출발해볼까? 좋아, 그래 가자! 로켓 발사! 발사! 어? 잘못 들었나? 얘들아, 이 로켓은 우리들만의 비밀이야! 당연하지! 좋았어! 그럼 신나는 우주 여행 출발! 출발! 출발!